이번에도 이거 해야겠다 아니야 그래도 좀 갖고 있어야 돼 나중에 영상 어떻게 될지 모른래 나는 풀영상을 따로 올리고 받아야지 티로 하면 나중에 유튜브에서 받아야지 뭐 안되면 난 용량이 없어 근데 원보나진이 제일 좋으니까 뭐 아 나 1080p라 어차피 울톡 비슷해 조졌네 조조네 마블라 너도 할 수 있지 않아? 1080p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채팅창을 못 찍어 아 맞네 그래서 안해 아 나 아 이렇지 나 카본 먹었는데 하나 남은거 왜 안먹어지지 하고 있어 하하하하 아 미쳤네 오늘 좀 깽클형이 좀 웃긴거 같애 왜? 오늘 그냥 뭔가 명장면이 많았어 아까 그거 부출도 개웃겼고 오늘 좀 하이라이트였어 그럴 때가 있고 하는거지 뭐 오늘은 루님이 너무 재미없었어 아! 아 나 총맞았어 총맞았어 어 총맞았어 총맞았어 살려줘 으아아악 으아아악 난 아주 죽지않았다 도모다지 낚아라 으아아아악 으흐흠 어 저거 다 들어왔다 다 들어왔다 에헤에헤에헤 아 진짜 이거 뭐지? 같은 사람 맞아? 아까 걔랑? 어 우리 외국인 팀원 하나 남았어 아 지렸구요 어 흐흫 아 너무 안되었어 아이고 이 총 뭐야? 아이큐 총이에요 저 총 개멋있어 어 나 처음에 기관총인 줄 알았어 흐흫 흐흫 난다요 난다요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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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need to locate a bomb 하아 아 배고프다 에이 떡볶이 먹고 싶다 아 떡볶이 오지거 튀김 먹고 싶다 아 난 떡볶이 싫다 아 나도 나도 떡볶이 떡 싫어 오뎅만 먹어 진짜? 순대는 좋다 근데 저 순대먹고 싶어 그러면은 순대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먹는건 어때? 어 순대를 그건 좋아 나쁘진 않다 아 그건 또 나쁘지 않아? 그건 꿀맛이지 난 떡이 싫어서 나도 나 애들이 떡볶이 떡 먹다가 크게 체한적이 있어서 아 별로 안먹어 뭐야 이거 개빠빠빠빠리 튜는데? 거의 요단강에서 증주할머니 본정도로 완전 밀가루 떡으로 먹어 밀가루 떡으로 밀가루 떡은 틀려? 좀 낫지 원래 밀가루 아니야? 아니지 떡 원래 쌀이야 쌀이 아 그렇구나 응 밥불로 만든게 떡이잖아 찹쌀로 만들면 안돼? 찹쌀로 만들었으면 형 있잖아 찹쌀로 만들었으면 형 있잖아 그 순마 목매아 죽게 형 그 트라우마 강화돼 아 그래? 응 어 위치 발격됐어 빨리 잡아 잡았어 이제 일로 나온다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 위로 갑시다 여기에 어? 아니야 있음 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네네 여기 3층에 목표지가 3층이야? 뭐야 어디야 3층에 누구 있는거 같은데 응 반각됐대 cctv 있다 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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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서 그냥 때려 어어 뭐야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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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계단 와요 계단 다 죽었어 어 홀에서도 왔어 홀에서 아 다 지나가고 나를 죽이네 에드샷 홀에 한명 더 있었어 어 뭐야 홀 어 죽었네 카판 와 한 명 됐다 헐스 땜에 아 헐스였지 그래 보는게 아니었는데 나 어떡해?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서 이서님한테 가야돼 이서님한테 가야돼 이서님한테 저쪽 저쪽 올거야 어 올거야 올거야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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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얘네들이 뭐라고 2대2용까지 몰려 아 개 죽여버려 아아 역전 갑시다 역전 아아 자 이거는 이거 무조건 해야돼 자아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 어 어 옷이 없네 아 진짜? 그거 누가 할 줄 알았는데 네 하나 있어 봐라 이거는 여기다 하고 오케이 두개 갔어 네 아니다 아니다 제모에 하나도 안걸린다 흠흠흠 흠 세개 제모에 좀 걸려라 제모에 좀 걸려라 어어 에이 에이 들켜 에이 들켜 에이 들켜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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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거 얘네들 비만 발견했다는 거네 비만 봤어요 오케이 여기여기여기 오케이 오케 폭탄 폭탄 다운 나이스 아 깜짝이야 나이스 나이스 아 뒤에 하나 더 있어 그라즈필 저기면은 가만히 저가네 여기 버릴게여 1층에 여기 여기 갔다 오다 두목에 하나 올라간다 어디여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썰바이트 그냥 보이면 죽인다 우리 무조건 역전 갑니다 어 이쪽인가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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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인가봐 뚫는다 뚫어요 아 저 뚫었구나 A쪽 다 보세요 B는 제가 볼게요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깨질 수 있지? 이거 분력이 뒤치기 오는 놈이 있단 말이야 이거 아 여기 개 같은 거 봐라 내가 뒤치기 내가 잡아줄게 그러정불이 없네 여어 외국인 친구들 잘 싸워 외국인 친구들 한 번 넘어트려버려 그냥 아 그 그라즈 있다 그라즈 아 아 큰 복도 큰 복도 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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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2층 아 2층 아 Team mas MAY 2층 어 aller hil YES 어 Movien 아 우와 나는 그거였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오면 되잖아 머리 내미 필요가 없으니까 아 빡쳐 제노보스가 안 들어와 그거 혹시 스팀 기프트야? 아닐걸? 스팀 기프트면 사기당할 수도 있어 나 한번 사기당했어 G2A에서 수수료 있으니까 디지털키 쉴드 쉴드 했으니까 괜찮을거야 디지털키면 무조건 올텐데 안오면 말할 수 있어 드론을 위치해 봐봐 콩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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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부엌 아 1층이네요 1층 아 1층 부엌 나니 페페 숨숨숨 갑시다 아 나 갑자기 왜 이렇게 체력이 너무 떨어져 30분 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체력이 너무 떨어져 방금 우리가 날랐잖아 응? 방금 우리가 엄청 방방 꼈잖아 그러니까 체력이 지금 엄청 떨어지지 지금 집중력 막 개떨어졌어 나는 사실 폭탄이다 와 오늘 방송 6시 아 오늘 얼마 안했는데 뭐지? 아... 무슨 소리야 아... 아... 쨋쨋쨋쨋 뭐.. 뭐라고? 뭐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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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그렇지 그렇지 내꺼다 내꺼다 내꺼 내꺼 샷 야! 너 임마! 해머샷! 부상이 펴났구나? 어우 불상이 이거 어우 우 불상이 이거 그 여러분들 지갑폭탄입니다 그러십니까? 가만있어 가만있어 살려줄게 어머나! 어 왜? 나 부른거 아니었어? 아니 어머나 어머나 그 앞에서 설치해 어머나 그 앞에서 설치해 아 지금 있어 있어 한 명 있어 한 명 있어 한 명 봤어 오케이 어우 아파 어 형 너 견제할래? 내가 설치할게 안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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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갔다 이거 어 설치할게 설치할게 잡아 잡아 형 왼쪽에 있어 어 죽었어? 어 나 머리 날라갔어 거기 머리 날라가 마모라 너 머리 날라가 거기 안되서 너 머리 날라가 아 제가 한 명인데 쫄거 없지 그냥 설치한다 아 마모라 설치중이다 설치하라 좋게 설치했어 설치했어 내가 어딘지 실시간 아 지금 숨어있네 여기 숨어있어 아 여깄네 여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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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여깄어 어 지금 엄두를 못내 지금 아 나이스 진짜 가겠는데? 어 보여주자고 야 우리가 진리가 있어? 우린 절대 치지 않아 아 또 공격이네 방어면 한번 타창가 들어주려고 했는데 방어가 재밌는데 흠흠흠 심심한데 퓨즈 한번 여기 퓨즈 쓸 일 없습니다 딱 봤을 때 많아 지하나오길 억지로 쓸거니까 가만있어 흐흐흫 huh 옆에 문 뚫어놓고 창물이다써는거 아니야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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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입하는데 거기다 쏠테니까 가만있어 안에서 밖으로 쏘는거 아니야 개신박 미친 안에서 밖으로써 아 미친 아우 개웃기냐 개진박 축포 터세요 축포 어! 어 위애네 아싸 아아 됐다 두명 두명 쉽게 할래 끄리리 여기에요 여기 잡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쟤 아 마문이가 어그로 끌때 이 스토리 빠른거 봐 나 찍고있어 아니 무슨 야 카메라야? 너 얼굴 타라다뇨 어 쟤가 안썸해 쟤 안썸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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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개좋다 개꿀잼샷 컷 카메라 앞에거 야 진짜 머네 뭐야 와 아 개죽이고싶다 진짜 와 퇴근하세요 퇴근하세요 퇴근해요 퇴근해요 3층에 하나 라운지 아 진짜 인생 개어무다 난 아직 죽지 않았다 난 아직 죽지 않았다 어 갔다 갔다 아 이거 힘들다 이거 힘들어 아 외국인이 좀 잘해져요 외국인 갔어요 혼자 밖에 없어요 퓨즈 한번 쏘자요 어 뭐야 옆에 친구 저거 아니야? 아닌가? 퓨즈 한번 쓰고 죽어야겠어 없어도 그냥 쓰고 죽어야겠어 여 퓨즈 쏘고 뛰어들어 어 나이스 부상 그렇지 그렇지 깨버려 깨버려 한 번 더 써 한 번 더 써 한 번 더 써 한 번 더 써 가자 야! 같이 상이녀는 친구까지 죽어버려라 꼭서ancia 오오오ф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꺠이요옹0옹0ava0 스파이더맨스플이더맨 이건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그냥 스파이야 그냥 아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어 나 진짜 어 나 어 어 나 시력 떨어질 것 같다 나 진짜 내가 탑이야 미친 그딴 샷발로 아 진짜 어 그 진짜 두더지 잡기였는데 와 두더지한테 죽었어 아 대박이 됐어 그냥 뭐라고 했고 아 미쳤다 야 외국인 친구 나갔다 야 우리 버렸다 우리 버렸다